오리지다 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메마른 감수성을 촉촉하게 만드는 이별 장인이 겨울 프린세스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사랑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도 올겨울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마법처럼 눈물 한 방울 흘리실 것 같은데요 자 컴백할 때마다 잊지 않고 최파타를 찾아주는 의리의리한 그녀 헤이즈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헤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내부터 눈입니다 맞아요 그 내부터 눈이에요 와 근데 헤이즈가 우리 작년 7월에 없었던 일로 활동할 때 보고 1년 5개월 만이라는데 나는 한 1년 정도 지났는지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더 지났네요 2년 채우기 전에 다시 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스튜디오로 딱 들어오는데 헤이즈의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아 이 향? 그 1년 5개월 전에도 되게 내가 좋아하는 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야 했더니 언니 살짝 달라요 성대모사 해주신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네 아 근데 원래 이렇게 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향 좋아하는 거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화정언니도 그거를 또 알아봐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항상 헤이즈랑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이즈가 가고 나서도 그 잔향이 남아서 저도 이렇게 저는 향이 막 짙은 그런 거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헤이즈의 향 너무 좋아가지고 은은한가요? 네 너무 너무 잘 어울려서 바로 가서 샀잖아요 진짜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향을 듬뿍 가지고 오신 헤이즈 그래요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정식으로 한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여덟 번째 미니앨범 라스트 윈터로 이번에 컴백을 하게 돼서 하정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앨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최파타에 쫓아 나오는 헤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식 인사였습니다 우리 헤이즈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컴백할 때마다 최파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의리의리한 그녀인데 오늘 몇 번째 출연인지 아세요? 열한 번째 출연이라고 맞아요 대본을 보고 저도 알았거든요 예예예 와 그러면 열한 번째 출연이면 열한 번 계속 뭐가 있었던 거야 계속 앨범을 내고 의식과 뭔가 있었던 그러니까 맞아 열심히 해왔네요 예 진짜 열심히 했다 감사합니다 너무 조곤조곤 제대로 했어요 감사해요 언니가 저 이제 선명하게 하나하나 기억은 다 당연히 안 나지만 첫 만남 때부터 너무 따뜻하게 언니가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정하게 인사해주셨던 게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앨범이 나오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채원씨가 이런 분이 많으시네요 이채원씨가 네 헤이즈 언니 보려고 학교 마치고 곱게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까 어떤 분은 또 점심 식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헤이즈 얼굴을 좀 크게 이렇게 좀 많이 많이 잡아주세요 밥 드셔야 되는데 찬지은씨가 저도 헤이즈 보려고 점심 스킵하고 카페에서 듣고 있어요 헤이즈 사랑해요 어서와요 밥은 드셔야 됩니다 지은님 밥 드시고 밥 드시면서 뭐라도 드시면서 그럼 그런 헤이즈는 지금 밥 먹고 왔습니까 아 제가 못 먹었어요 곧 먹을게요 뭐 드실 거예요 저 콩나물 국밥 어제 먹으려다가 문 닫아서 못 먹어서 오늘 먹으려고 오 괜찮네 괜찮네 콩나물 국밥 장세정님이 헤이즈 얼굴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좋네요 오 이번 앨범 너무 좋아요 이제는 비 올 때뿐만 아니라 겨울에 눈이 내려도 헤이즈가 생각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정님 그래 얼굴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네요 조금 그 느낌이 좀 그래도 여기 또 열한 번째 출연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가 그렇게 아니 얼굴이 좀 싹 피운 것 같다 메이크업으로 했어서 그런가 메이크업 제가 오늘 화장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서툴지만 아니요 전혀 안 서툴러 보여요 아 다행이네요 아 얼굴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냥한 네 이런 아름다운 헤이즈가 미니 8집 라스터 윈터를 발미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헤이즈가 보면 봄에 뭐 꽃필 때 여름에 더울 때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겨울에 눈 올 때 다 이런 테마로 맞아요 착착착착 하는가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계절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그런 변화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 중에 가을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가을과 겨울 수없이 많이 지나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맞이하겠지만 지금 저의 이런 상태로 이런 기분으로 이런 감정으로 맞이하는 겨울은 마지막이 될 테니까 지금 이때 제 무드를 온전히 담은 앨범이어서 라스트 윈터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근데 이번에 유독 앨범 작업하면서 헤이즈 자신과의 다툼이 많았다던데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참 예민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예민해요 이런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더 이번에 힘들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 경험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계속 한정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썼던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좀 피해가면서 제 이야기를 새롭게 쓴다는 게 너무 갈수록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창작의 고통이네 네 그래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힘듦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경험하고 느끼고 이러는 건 아직까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살아온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앞에 거를 또 다 피하고 싶고 네 왠지 어 왠지 그때도 너무 좋은 표현이었는데 그걸 좀 피하고 싶고 이러니까 맞아 아 진짜 오히려 그러면서 또 더 좋은 그냥 뭔가 일반적으로 썼을 때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한 번 꼬우면서 또 그 느낌이 덜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게 짙었어요 근데 이번 앨범에 정성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앨범 딱 열면 성냥이 보여서 맞습니다 성냥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귀여워요 요즘 성냥 너무 귀하잖아요 그쵸 향이 괜찮아요 그래서 책 이런 데 꽂아 놓으면 그러네요 책에도 향기가 빼이고 이래서 너무 멋스럽다 감사합니다 자 앨범을 딱 열면 성냥 보이고 인센스까지 있고 타이틀곡도 궁금해요 네 타이틀곡은 입술이라는 곡이고 권정열 선배님 10cm 권정열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고요 입술이라는 곡은 이제 나에게 영원히 사랑해 고마워 네 곁에 있을게 항상 이런 예쁜 말만 해주던 입술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예쁜 말들만 어울리는 입술이었는데 나로 인해서 어울리지도 않는 이별의 말 아픈 말을 담아내게 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 후회의 감정을 그린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권정열 씨한테 준 곡인데 다시 뺏어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곡 써드리기로 했고 좋다 뺏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만큼 간절했었나 봐요 그때 와 기대가 되네요 좋다 뺏은 곡 이제는 우리 헤이지가 컴백하면 뮤직비디오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푼 의원에서는 송중기 씨가 나오고 맞습니다 입술은 누가 이번에는 또 이진욱 선배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비디오가 슬프고 잔잔하고 아리게 잘 나왔어요 너무 연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대됩니다 싸이 대표님이 힘을 써주신 건가요? 그렇죠 뮤직비디오 미팅을 같이 한 이후에 저한테 별 말씀 없이 섭외를 먼저 해주시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어요 싸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면 너무 기대가 되죠 네 우리 헤이지 10cm 권영련 씨가 함께 부른 입술 듣고 올게요 네 헤이지의 감성 가득한 신곡 입술 들으셨어요 와 이런 노래군요 이런 노래입니다 예 와 잔잔한 노래입니다 김혜정 씨가 이번 노래도 믿고 듣습니다 헤이지 목소리는 어떤 노래든 명곡으로 만드네요 아닙니다 멋진 곡이라서 더더 명곡으로 기억될 것 같네요 아우 혜정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 그래 헤이지화 되는 거가 있지 예 딱 노래를 할 때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1285님은요 네 진짜 헤이지 감성 누구도 못 따라가요 이번 앨범이 계절에 맞춰 변해가는 헤이지의 모습을 담았다고 했는데 2023년 끝자락에서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많이 변한 건 뭔지 궁금해요 저는 몸무게 앞자리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뭐가 많이 가장 많이 변했을까 심경의 변화는 앨범에 잘 들어 있으니까 진짜 정말 솔직하게 제일 많이 변한 걸 말씀드리자면 살이 빠지면서 얼굴형이 너무 바뀌었어요 여기 봉푹 들어가면서 땅콩형 얼굴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TMI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얼굴에 살이 살짝 좀 붙은 것 같은데 정말요? 네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변한 건 거울 볼 때마다 요즘 얼굴형이 제일 많이 보이네요 근데 그 얼굴형이 싫으세요? 네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요 어 그래요? 예쁜데 아 진짜요? 예예 아 그러면 맞둘까요? 어 나는 지난번보다 살짝 얼굴에 그래도 살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여유로워졌다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얼굴형이 진짜 예쁜데 여러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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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투표 투표 아 그래 얼굴형의 변화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얼굴형의 변화만 있는 거예요? 몸무게 변화도 있는 거예요? 몸무게도 좀 줄어들었죠 주로 들었고 아 또 제일 큰 변화는 제가 또 K본부에서 1년 동안 라디오 진행했었는데 볼륨 그때 너무 많은 새로운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된 거 사실 제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기회가 잘 없는데 그때 많이 알게 돼서 참 마음이 지금 되게 풍족한 한 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자 그러면 박선희씨가 그럼 헤이즈의 변화를 느끼려면 노래는 1번 트랙부터 순서대로 듣는 게 좋은 거네요 그쵸 맞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도 염두에서 트랙을 네 그렇게 트랙을 배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천지은씨가 헤이즈 저 회사 그냥 빵꾸 내고 MBC 가고 싶어요 왜 회사라는 걸 가야 할까요? 안 돼요 여러분아 MBC 가면 없죠 여기는 SBS 파워 FM인데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죠 지은님 민망하시겠다 지은씨 그냥 뭐 MBC라 그러고 KBS라 그러고 SBS로 오세요 SBS로 오세요 귀여워요 남의 얘기는 2부에서 나눠볼게요 궁금한 질문 목격담 이런 거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짜릿한 라디오가 온다 펜시한 목소리에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저 과정의 팝목타 파워타임 멈출 수 없는 이 기분 파워타임 이 시대에 제일 섹시한 라디오 파워타임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키파타 초대석 신곡 입술로 돌아온 헤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고릴라 켜주세요 자 4944님이 헤이즈씨 노래 들으면 어떤 사랑을 했길래 가슴 저린 명곡이 탄생할까 감탄만 하는데요 제가 노래 들으면 느낀 건 헤이즈씨는 사랑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다는 거 상대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것 같은데 맞아요 해주셨어요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다 쏟아 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이별이 너무 저한테 지명적인 것 같은 느낌 포회 없이 마음으로 할 거는 다 한다 그럼 경제적인 건 절대 안 한 건 그거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게 특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적당히 적당히 그치 근데 마음이 가면 또 물질도 가는 건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 보니까 좀 그래도 많이 경험이 있으신가 보다 아픈 경험이 그런가요 그런가 봐요 어쨌든 경험의 토대로 제가 이렇게 변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 그럼요 그거는 원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그런 성향 그렇죠 사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진짜 엄청나게 잘해야겠다 아니면 상대는 좀 무심한 게 좋아요 어때요 아니요 무심하지 않고 다정하고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최사영씨가 이번 주 토요일에 언니 콘서트가요 이제 세 번만 자면 언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는데요 혹시 이번 콘서트 스포 딱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번 주 주말입니다 우리 헤이즈 콘서트가 12월 16일 17일 이틀간 열리죠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스포 쑥스럽긴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콘서트 하고요 스포라면 아무래도 처음으로 댄스가? 아니요 스포 하나 할게요 댄스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헤이즈가 댄스하면 걱정해요 팬들이 네 다 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댄스는 없고 신곡 라이브를 최초로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이번 앨범 다 신곡 네 신곡들 많이 넣어놨고 그리고 그 또 수록곡들은 다시 다른 공연에서 라이브를 하긴 쉽지 않을텐데 이번에 들려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이틀간 네 콘서트 근데 이제 서영씨가 콘서트 보러 간대요 서영씨 곧 만나요 익숙한 이름 서영씨 아 그래요? 다 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댄스는 안 돼요? 네 댄스가 안 될까? 전혀? 특별해요 춤선이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아서 아 춤선이? 아직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구나 네 서재욱씨가? 콘서트 드레스코드 집착남입니다 이번 콘서트 드레스코드는 없나요? 아 재욱님 저는 사실 드레스코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좀 베이지색이나 뭐 이렇게 흰색이나 겨울 느낌 날 수 있는 그런 옷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고 싶은 거 입고 오세요 여러분 살짝 그레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살짝 그레이도 괜찮아요? 그레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베이지, 그레이, 화이트 이런 식의 오케이 너무 좋아요 어울리네요, 어울리네요 좋아요 자, 최지윤씨가 작년에 음악하는 거 말고 다른 곳에 시간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뭔가 음악 이외에 재밌는 일 못 찾으셨나요? 아 그래요? 음악하는 거 말고 다른 곳에 시간 쓰는 건 아까울 정도예요? 네, 저는 다 뭔가 시간 낭비 같은 그러니까 일로 관련된 게 아니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편이고 지금도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리고 막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잘 못 하겠는 게 제 작업하는 공간에서 이제 멀어지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나 봐요 아까 헤이지가 매일매일 회사 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몇 시간씩 이렇게 진짜 그럼요, 하루 종일 거의 있어요 나이트파이브처럼 직장인처럼 거기서 있다가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행사 있는 날만 아니면 거의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제일 뽕 뽑는 애라고 작업실 제일 많이 쓰니까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럼 그 작업실에서 계속 쓰고 복 쓰고 뭐 듣고 근데 또 볼 때도 보고 밥도 저는 작업실에서 먹으니까 그리고 연습도 작업실에서 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최고예요, 최고 와, 가수가 저런 가수는 난 처음 본 것 같은데 진짜요?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가? 다른 가수들도?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묻혀서 사는 건 아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앨범 나올 때 뭐 한 2, 3개월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1년 365일을 그렇게 한다니 네,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어떤 시기에 앨범이 착착착 쌓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분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또 더 들어가 있다가 오겠습니다 맞아, 맞아 그렇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닌데, 그렇죠? 네 히히힛 와, 근데 음악에 재밌는 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아니, 음악이 너무 재미있지만 다른 거,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아, 뭐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 스티커 사가지고 이것도 작업실에서 하시면 되니까 김예주 씨가 언니, 내년이면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10주년 기념으로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해주셨어요 와, 내년 1월 17일이면 어머, 얼마 안 남았네 10주년이냐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와, 나는 헤이지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어머니 정말 이렇게 막 와, 근데 10주년이야? 어떡하죠, 저 시간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거 뭐 해야 되잖아, 데뷔 10주년이면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예주님 그러네, 그러네 생각 못하겠셨어요? 네 아니, 회사에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회사에서는 아시겠지? 저 몰래 막 준비 중이신 거 아니에요 어머, 더부다 아, 헤이지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러면서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야, 우리 다혜가 준비하시고 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건 계속 모른 척 해야지 서프라이즈니까 뭐 이거네 그러니까요 좋아요, 이쯤에서 이번 앨범 수록곡이죠 잊혀지는 사랑인가요? 이거 들을 건데 어떤 곡인지 또 소개해 주세요 이 노래는 파테코라는 프로듀서와 키드와인이라는 싱어송라이터에게 제가 선물 받은 곡이고요 빅나티 씨가 너무너무 멋진 웹으로 이렇게 곡의 완성도를 더해준 아주 좋은 곡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듣고 싶었습니다 네, 자, 노래 제목이 잊혀지는 사랑인가요? 입니다 헤이즈, 빅타하니의 아, 빅나티? 오타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헤이즈, 빅나티의 잊혀지는 사랑인가요? 듣고 오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최파타에서 제 음악이 흘러나가니 너무 좋네요 여미현수 씨가 사랑은 잊혀져도 진심 이 노래는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음색도, 가사도, 멜로디도 너무 좋네요 최고, 최고 해주셨습니다 현수님 감사합니다 이 노래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5785님이 입술에 이어서 이 곡도 진짜 겨울 감성 맞아요, 겨울 감성 이제 헤이즈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 또르르 흐를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눈물은 흘리지 말아요 근데 이런 게 난 너무 아름다운 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무 때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맞습니다 이게 정말 순수하고 맑을 때인데 죽어도 이제는 안 되지 그런 게 맞아요, 이것저것 고민할 거 많으면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순수하게 또 음악을 감상하신 것 같아서 좋네요 예전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쭉 나열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쓰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 앞에서 그냥 눈물 흘리는 팬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 순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 하나 있는 거잖아요 가슴 벅차고 근데 정말 좋아하는 노래 들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영광이네요 야,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해념 이제 저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부럽습니다 아이고, 떠올리지 않을까요? 어떤 신정빈 씨가 언니 말대로 빅나티님 이 노래 완전 찰떡이에요 곡 작업할 때 피처링 해줬으면 하는 가수는 미리 생각하고 쓰세요? 아, 그러니까 아니요, 곡을 쓰면서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그 앨범 내기 전에 막 이렇게 꽂혀있는 아티스트가 있을 때 있는데 그런 아티스트가 있을 때는 좀 염두에서 쓰기도 하고 이 빅나티님이랑 한 노래는 원래 2절도 제가 녹음을 다 했었다가 계속 듣다 보니 이 노래 빅나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파트를 이제 덜어내고 빅나티가 참여하게 된 그런 곡입니다 그런 거는 다 우리 다혜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락만 해주신다면 머릿속에 그림대로 되는 멋지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은 안 어울리는데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다음에 무작정 다음에 막 이래요? 네 다음에 그쵸? 어울리지 않으면 안되는 거야 왜냐면 세상에 내놔야 되니까 예예 세상에 내놔야 영원히 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업실에선 해도 돼 맞아요 세상에 내놔야 되니까 네 시도해보는 것은 좋으나 그런 경험은 있어요 혹시? 아 그럼요 뭐 이렇게 녹음했다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드럼이든 기타든 이런 거 새로 갈아엎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뒤편에서 그렇구나 그럴 때는 진짜 또 결정하는 것도 힘들죠 쉽지 않아요 설명하는 것도 마음이 힘들고 동지선 씨가 헤이지는 성격도 털털하고 사투리도 너무 귀여워서 볼 때마다 친근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가 마구 느껴지는데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 그냥 다 지나간다 너무 너무 빠져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의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훅 빠져들어가서 근데 그러면 작업실을 좀 나와야지 아 근데 작업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마음 편안한 공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작업실에 가 계시는 게 맞네요 그럼 네 끝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112님이 헤이지 씨 오래 누워있는 것도 싫어해서 피부관리도 안 받고 피부과 차트에도 헤이지는 오래 누워있는 거 싫어함이라고 써있다고 들었는데 관리도 잘 알았는데 그렇게 예쁜 겁니까?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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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해가요 그래요 피부관리받을 때 오래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못 견디는 거 진짜 사실 뭐 입도 막고 눈도 막고 거의 몇십 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 낭비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마무리 팩을 안 하고 나올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짧게 짧게 끝내주시는 편이에요 가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예쁜 거는 가까이서 못 보셔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화면으로만 봐주세요 자 광고 듣고요 신유선님이 일요일 콘서트 일요일 예매 성공했어요 우리 주말에 봐요 해주셨어요 오 유선님 일요일에 만나요 일요일 일요일이면 진짜 눈 마주치겠다 와 일요일은 근데 아무나 예매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로 오 그러니까 진짜 팬들 고마워요 하긴 그런 팬들이 일요일에 있어야 돼요 그쵸? 제가 최선을 다해 아이컨택 많이 하며 부르겠습니다 이주명씨가 댄스도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요 해주셨어요 예 근데 댄스는 다이가 하기 싫대요 아 부끄러워요 근데 진짜 없어요 댄스가? 없어요 이번에 원래는 아 원래는 그럼 있었던 얘기네 고민했다가 없어진 지 한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전에 결정된 것 같아요 그냥 집중하자 왜냐면 흐름이 너무 끊긴다 이거 그래가지고 집중으로 우리 주명님이 기다리신다면 다음에 더 어울리는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살짝 끈은 잡고 있네요 끈은 아직 놓지는 않았습니다 끈은 잡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우리 마칠 시간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흰 우리 마지막으로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겨주세요 이렇게 또 열한 번째 만남 여전히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화장언니 만나러 여러분들 만나러 또 최파타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 제 2부 끝곡으로 헤이지의 어쩌면 해피엔딩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피식타임 이용주 김민수씨와 함께 올게요 헤이지 콘서트 대박 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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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